이번에는 기타는 깁슨 래스폴 커스텀 블랙 에보니 모델입니다. 우리 친구는 커스텀 샵 래스폴 커스텀 모델이고요. CS 시리얼을 가지고 있는 6자리 20으로 나가는 모델인데 아마 22년씩 모델 같네요. 남자의 깁슨 블랙 에보니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에보니지판인가요? 에보니지판에 블랙인레이가 되어있고요. 골드와 블랙의 콜라보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무해감도 상당하고요. 뒷면을 보시게 되면 CES 205로 나가는 모델은 깁슨 커스텀 샵 글로버 금장 헤드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래스폴 커스텀 블랙은 래스폴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피니쉬가 되겠고요. 남자의 깁슨 블랙 아무튼 블랙 뷰티 래스폴 중에서는 최고의 깁슨 기타로 생각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래스폴 커스텀 블랙 에보니 모델이었습니다.